너무 덥다 이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힐 방법은 없는 걸까 물을 먹어도 덥네 딸 너무 덥지 않니? 너무 더워요 아빠 아 안되겠어 이 한 조각 남은 수박을 그래도 덥다 리아야 이 멍청이들 이열치열도 모르냐 뜨끈한 코코아를 먹으면 시원해진다구 무미 무미 그러니까 이 더운 날에 뜨거운 걸 먹으면 어떡해 안되겠다 안되겠다 얘들아 워터파크 가자 워터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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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병원 수호에 수영장 있는 거 알지? 자 수영장 가서 우리 무더운 여름을 빨리 더위를 날려버리자 아 더워 와 이거요 여기에 진짜 시원한 워터파크가 있거든 너네 보면 완전 난리 날걸 빨리 와 빨리 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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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? 여기 여름인데 왜 온천이냐? 원래 여기 원래 수영장 있었던 곳이잖아 아빠 여기 온천으로 바뀐지 꽤 됐어요 아? 어? 리아야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아니 물이 뭐 이열치열도 모르세요? 한 번 들어가봐 아니 뜨끈한 물이 들어간다고 어어엉 어어 내 익어어 하하하하 니아가 진짜 익어버렸네 완전 딱 까매졌어 아 이런 뜨거운 물에 어떻게 들어가고 여름에 입양 아직 이런 것도 안 만들어주고 안 되겠다 얘들아 우리가 그냥 워터파크로 찾아가자 응 멀리 가면 되지 뭐 따라와 워터파크 고고 진짜 시원한 워터파크에 놀러 갈 거예요 타타타 가자 가자 이거면 얘들아 이거 진짜 시원하다 너무 신나 워터파크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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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워터파크를 제대로 즐겨볼까나 우리 수영복도 입었잖아 그치 예 예 나 슬플 때 힙합 춤을 춰 나 슬플 때 힙합 춤을 춰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것부터 타볼까요 야 저거 뭐야? 일자로 쭉 떨어지는 저 워터파크 저거 뭐야 야 벌써 워터파크에 온 기분이에요 야 이미 왔어 짱구 엉덩이 걷기 네 얘들아 이거부터 탈 거야 이거 네 이거부터 탈 거고 옆에 실행을 눌러보도록 해 빨간다 자 여기에 워터파크 이름은 나카미 충격 번개처럼 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쓰세요 이 앞에 쓰세요 여러분들 너머 너무 재밌게 타봐 우호호호호호 애들아 애들아 꽉 잡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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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대박 완전 시원해. 너무 신나는 거 있죠? 너무 신나서 기분이 좋아. 그리고 뭐 타볼까? 이거 타자. 이거 재밌겠다. 토네이도 트위스트. 우리 딸 이거 타볼까? 뭔가! 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느낌일 듯. 준비하시고! 갑니다! 에이 진짜 못하네. 아빠야 제가 하는 거 보세요. 이런 거 저렇게 평범하면 타면 안 돼. 그럼 어떻게 타는 건데? 출발! 점프해서 그냥. 간다!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. 꼬불 나 꼈어. 꼈어. 꼬불꼬불꼬불. 꼬불꼬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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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. 아빠! 응? 근데 여기 수영장 밑에 뭐가 있었어요. 뭐? 여기 밑에. 어? 공간이 있어요. 비밀 공간이 있다? 이게 뭐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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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지하가 있습니다. 오토파크에. 좋아. 지하수라 그러고 엄청 시원하네. 우와. 시원하다. 어? 뭐야? 좀 무서운데? 무서워요. 이게 뭐야? 니아야 이게 뭐야? 가봐. 뭐예요 이게? 아이씨. 니아 먼저 출발!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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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런 데가 있어? 지하 워터파크입니다. 우와. 우와. 유적이야? 어? 유적이 있어 여기. 오. 신기하다. 우와. 이게 해변가에 엄청 큰. 슬라이드 발견. 우와. 리아야. 예. 너 누워도 잘 온다. 엉덩이로 걷는 거니? 아이씨. 어깨로요. 하하하하하하. 어깨가 많이 넓나 보네. 나 시절에 불태여. 이리와 가자. 간다. 바닥! 시원하다! 와하! 와우! 야, 여기 바닷가로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시원한 공간이었구만! 구독! 이 노란 색깔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? 오케이! 이 검진 색깔, 노란 색깔 이거 탈게! 번개 모양! 한번 타보겠습니다! 자, 땜목을 생성하러 가는 건데! 리아부터 가! 내 슬플 때! 리아야! 자, 다음! 재밌겠다! 나도 한번 타볼까나! 얼마나 재밌을까? 이거! 기대가 되는데요! 와, 긴장되는 순간! 너무 빨라! 와, 진짜 어터파콘 느낌이다! 이렇게 진짜 빠르거든 재밌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워터파크의 하이라이트를 좀 타볼까 자 이 워터파크의 하이라이트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텔레포드를 누르고 가장 큰 슬라이드 이게 이 워터파크의 하이라이트거든 무서워 리아야 춤추지마 흔들려 이거 괜찮은거 맞냐 빙글빙글 빙글빙글 돕니다 너무 재밌다 자 이제 우리 좀 많이 놀았잖아 힘들단 말이야 네 우리 레스토랑가자 네 레스토랑가서 맛있는거 먹자구 네 맛있는거 먹어야지 맛있는거 하나 주세요 여기서 그래 역시 아이치코님 치킨 미아야 우리 뭐해 네 아 저 음료수 먹으려고요 누웠어 그러다 그러다 큰일나 아 이제 우리 맛있는거 먹고 아 벌써 저녁이네 얘들아 이 워터파크의 하이라이트를 좀 즐겨볼까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오늘 폭죽놀이를 할거에요 좋아요 폭죽이다 폭죽이다 팍팍팍팍팍팍팍팍 애들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그치 네 이 워터파크 진짜 살 것도 많고 재밌었어 니아는 누워서 여유롭게 보고 있네 이제 폭죽 끝났다 이제 호텔 가서 푹 쉴까 네 자 오늘 너무 재밌었구요 여름에 또 이렇게 실제로 못가니까 응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로블록스로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호텔인데 왜 방이 없냐 여기 쉴 수 있는 방이 있어요 맨 꼭대기 아 왔어 여기요 여기가 쉴 수 있는 방 맞아 아니 난 방으로 가고 싶다고 방으로 풀 침대에다 오 여기 폭포 폭포 오오.. 폭포 아빠 폭포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우와 진짜네 우와 시원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거지 올라왔다 저기 집에요 다르신 폭포로 재밌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재밌게 타봤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원한 워터파크 로블록스로 놀러 오세요 아하튼 오늘 너무 재밌는 워터파크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자는 게 낫겠다 가자 가자 자 경치 좋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안녕